1. 대포 만들기 뭐야? 저희들 대포 만들죠 지난번에는 탱크 만들던 대포야? 유명한 TNT 대포 있잖아요 그거 만들면 됨 TNT 대포? TNT 대포 만들 줄 압니까? TNT 대포를 어떻게 만들어? 다 만들면 돼요 TNT 대포입니다 저희들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? 작동이요? 아 작동 간단함 저희들 당기시죠 저게 오바를 했는데요 뭐야 이거 왜 터져 내가 막아놨는데 저희들 안에서 터졌는데요 뭐 아무것도 발사 안 됐는데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갑자기 급증발 어? 뭐? 뭐? 저희들 TNT 대포 만들지 모릅니까? 자 봐요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들 대포 작동시키면 되는데요 이제 저기요 저기요 대포가 너무 강한데? 위로 올라가야지 대포가 네? 신식 대포인데요 이게 바로 TNT 대포입니다 네? 제가 명령어 블럭 다 들어놨는데 흐으... 네? 마플 역시 수장이야 진짜 저기요 너무 무서운데? 마플 마플 TNT 대포 어우 방금 크립퍼 날아가는 거예요 나? 나만 보였습니까? 아니 왜 이래, 용 N Dollar? 레반드 당겨 보시죠 운터운터 당뇽장 어우 대포는 여기 있는데 어디가 터지는거죠? 불발탄이야? 뭐야. 이게 봐. 우와 근데. 완전 멋있게 터지네. 이거 완전 멋있게 터지네. 저기요. 이게 마인크랩트에 만들 수 있는 진짜 TNT 대포입니다. 반동을 이용해서 날려보내는 거입니다. 마지막 TNT를. 저기요. 저기요. 저 TNT 몇 개여서 이렇게 터집니까? TNT 대포. 아니. 공사합니까? TNT 대포인데요. 대포 쐈는데요. 안 해. 안 해.